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이 전남동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불법 운영 의혹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.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은 지난 1990년 조합원 142명으로 설립된 전남동부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국가보조금 등 공적 자본이 투입돼 공공성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불법 배당 의혹 등 최근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돼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박 의원은 또한 최근 의회에서 이결한 전남동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감사 촉구 건의안을 감사원과 권익위, 중소벤처기업부, 국세청 등에 송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